자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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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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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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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로드FC 데뷔전을 치렀어요 중국의 여성파이터를 대표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소감이 어떤지 오늘 중국의 여성파이터를 대표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소감이 어떤지? 저는 중국을 대표해서 시합에 나가게 된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감겼습니다 저는 이 대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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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가 정말 고마워! 정말 고마워! 이 대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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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회가 정말 고마워! 고마워! 로드FC에서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무대를 제공해주셔서 너무 고마워! 승리한 소감을 그 기분을 몸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혹시 당신이 몸의 영향을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? 당신이 경제에 잘 풀렸는지 만족하는지 물어봐요 당신이 경제에 잘 풀렸는지 당신이 만일적인지 어떻게 표현할까요? 그래도 확실할 수 있는 개발이 정말 고마워! 좀 더욱고 오늘 가장 안 된 점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오늘 너의 가장 가장 electron 가장 소득한 주인가요? 뭐지? 어... 어... 아직 그냥 그의는 변첩을 맞추고 그런 게 피아노했지만 역시 한 번에, 한 번에 돌아서 맞은 것이 제일 유명했을 때 앞으로 파이터로서 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, 주인공의 논쟁은 너희将 내에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세요? 어... 저는 가장 좋은 것들이 더 좋은 것들이 나, 그리고 FCA,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. 도도의 FSP를 한 여러가지 무대에서 열심히 싸움하고 훈련함으로써 자기를 더 많이 환불하게 만들고 더 많이 함득하게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한마디 승호위가 개인 수선이자 도도미 소유주화 일단,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支持을 하고, 여러분의支持을 더욱 노력하여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. 팬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노력 더 노력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